지금 신캐릭인 테드 데일리아를 해보고 있습니다 초반이라서 스킬도 지금 없고 기본적인 것밖에 단순하네요 패턴이 아직은 잠목들은 뭐 미시하는거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 아 아 아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이스 감히 살아있네요 아직 6개월 만에 하는데 데드코인 이게 가드가 있더라구요. 타이밍 맞춰가지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가드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이것도 뭐 타이틀이 있는거 같은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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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